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께서 호랩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여 쓴 적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보폐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숨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묵을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야마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 적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요하는 소매라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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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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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어떤 형상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면서 도피성 도피성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사람의 모든 형도 모든 형도 사면받게 됩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다시 한 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의 심에는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도피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저와 이겨낸 모든 죄는 해결됩니다 마고문 10장 45절에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주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단 말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아 우리에게 로마스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요 다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뭐냐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나도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또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사실을 진짜 알면 행복합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알면 그곳에서 감사가 나와요 이 사실을 진짜 알면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24시 행복과 감사와 능력의 응답들을 차단해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는 우상승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땅 위에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 우리를 보고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체를 보고도 숨기지 말라 여러분 많은 사람 천체 보고 숨기잖아요 이를 성신 보고 숨기잖아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천하 만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숨기지 말라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이를 성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고 여러분 또 월을 정하고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 그런데 이를 성신 그것도 숨기는 자들이 그것도 우상숭배의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걸 숨기는 데서 체험이 온다는 거예요 체험이 오니까 그게 깊이 빠져들어요 깊이 빠져드는 중과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신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마귀도 사탄도 체험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축복하는 체험이냐 아니에요 마태원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마리가 나갔다가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행편이 이전 행평보다 심하더라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 우상숭배 통해서 마귀가 주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나중행편이 이전보다 심하더라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체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왜냐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더다 여러분 체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굳이 체험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전에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었는데 새로운 피조를 물러서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난 날은 우리가 사망의 법에 붙잡혀가지고 그 사망을 악한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그게 메어 있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주셨어요 그 어떤 영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세를 주셨어요 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예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생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받는 우리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우상승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니 이런 모든 2, 3, 7 나라 5천 종류를 살릴 만큼 엄청난 배경을 주시는데 그 배경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허감이 격겨지고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도 이런 배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의 응답을 그래서 우상승배에 빠진 허감 가운데 빠진 자들을 살리는 답을 주고 살리는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정인들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보금 위에 세워지면 됩니다 보금 위에 세워지면 돼요 여러분 보금 위에 세워지고 보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것 회복되게 돼 있어요 경제력도 회복되게 돼 있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답답하겠죠 좁아가겠죠 그러나 보금 속에 들어가세요 보금 위에 세우시고 여러분을 보금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그러면 고질적인 문제도 질병 또 영적인 문제도 언제 해결된지 모를 정도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금 위에 서서 보금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바레 안에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 없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보디바레 안에를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사우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다윗의 생일을 보면은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옷자락 비행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손대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보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니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앞에 사단이 물을 끊게 돼요 보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단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보금 위에 서서 보금 위에 들어가세요 보금 속에 들어가세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금 위에 서고 계속 보금 속에 들어가야 사단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우리 개인 또 가정 또 보금 위에 서서 계속 보금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10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 가정과 가문의 복음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이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가정과 가문의 복음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경의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지역과 시대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게 뭡니까 가정, 가문 살리고 지역과 시대를 살릴 계획을 세상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문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를 위해서 내 손자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고 전달하라 했어요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고 전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가문에 가만히 보면 영측 흐름이 있습니다 영측 흐름이 있어요 그것과 영측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오늘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손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도록 가르치고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꺾는 그는 축복된 증거들이 넘쳐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상을 꺾은 오직 복음을 알게 하는 증인들의 걸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상을 꺾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후대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나는 죄 백성들 머리위에 가정위에 산업위에 모든 성교지와 또 모든 지교회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흔죄인 자리주의 지구의 놀라워 이 녀석 생명 자라노 한글자막 by 한효정